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30주년 우리 한성개혁교회에 저희가 공원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인데 저희가 우리 지존하신 주님을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께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루엄해 모두 우리 고마워 경매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는 소원으로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루엄해 모든 모든 것 다 경매해 거룩하신 주님 오전해 엎드려 전하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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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의 소리놈여 찬양 들이세 찬양하세 찬양 들이세 찬양 들이세 왕의 소리놈여 찬양 들이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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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예 와 아예 주 하나님 복생한 예수 나이하여 오 시원님 내 모든 게 고마워하시고 죽을 애써 고마워하시고 나의 고생 살아계신 분 나의 잔잔 속마다 너의 고생이 저렴한 때 사랑해 주님 날 기도하니 내 모든 삶의 모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찾는 동안 박신 가지로 예수님의 고심을 믿으며 사는 위 사랑해 신조 나의 잔잔 속마다 걱정듯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님 갈끼도 하니 내 모든 삶의 모든 주 하나님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의 백악이 주의 우리의 삶의 사랑해 주님 날 신경이 되니 월고허는 주님께서 나의 한빛 지켜주시니 사랑해 주님 사랑해 신조 나의 잔잔 속마다 걱정듯이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해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영생교회 필라델피아 영생교회에서 왔는데요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부를 찬양은 실루엄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 인생을 저희가 고백하는데요 근데 영생교회에서 제가 실루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눈이 띄어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성개혁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새롭게 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루엄 같이 한번 신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pediatric 엑드립 어디서 됨 어두운 밤, 깡참한 밤 사별을 참고 난다 생일로 우리 자기 부모도 내 눈에는 오직 말이여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말씀 사랑이 있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고한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넌 아직 앞에 가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고한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변하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7년 우리 한성개혁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우리 한성개혁 교회를 통해 우리 한성개혁 교회 정말 힘들고 지친 그런 영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깨어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 성웅이 목사님 위에서 하나님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외치시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끝까지 하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